자, 그러면 양 팀의 첫 번째 도전자 우리 수빈 씨와 여름 씨가 첫 번째 대결을 하겠습니다. 정말 더 귀여운 쪼꼬미가 됐어요, 이제. 아유, 쪼꼬미. 들어가겠어, 들어가겠어. 네, 정말 들어가겠네. 자, 그래도 카메라에 얼굴은 좀 나와야 되니까. 맞아, 중간중간 좀 나와야 돼요. 자, 준비! 자, 예전에 이런 게임이 있었죠? 이런 실컷을 개그 프로가 있었는데요? 어? 아,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자,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안 돼요. 자, 일어나세요, 아래. 수빈 씨 일어나요. 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 수빈 씨. 수빈이 뭐 하는 거야, 너무 귀엽다. 언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자, 일어나요. 자, 일어나요. 네. 자, 일어나. 여름아 빨리 이거 떼. 아, 일어나면 안 돼요. 아, 일으켜줄 사람. 본인이 덕지했어, 하나도 안 돼. 수빈 씨 일어나세요. 일어나, 일어나. 야, 지금 여름기가 너무 날아가는데요?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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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야, 굴러지 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와, 우와. 뭔 소리야. 자, 수빈이 일어나나요? 자, 지금 여름 씨는 풍선 3개. 수빈 씨 하나예요. 했다, 했다. 수빈 언니, 했어, 했어, 했어. 자, 하나 더 틀렸어. 오오오오. 어, 뭐야? 오오오오. 야, 이리 넘어가봐, 안 돼. 가봐, 안 돼. 가봐. 여름 씨 하나 남았어. 1대1이야, 1대1. 나 못 일어나. 야. 잠깐만요. 자, 이게. 돌리라고. 과연. 아, 안 돼. 아, 잠깐. 제가 끊었다 갈게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자, 이쪽으로. 자, 다시. 자, 지금 1대1이에요. 예상외로 지금 수빈 씨가 얼떨결에 지금 면허식 풍선 2개를 터뜨렸어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너 뒤로 넘어지면 끝이야, 정신 차려. 뒤에. 뭐라고요? 정신 차리라. 누가 보면 이렇게 엎트기장에 온 줄 알았어요. 코체님인 줄 알았어. 정신 차려. 야, 야. 정신 차려, 형. 정신 차려. 물 마시고 오니까. 물 마시고 오래. 물 마시고 오래. 이거 명수 형이 자잘한 매트거든. 다영 씨. 다영 씨. 다영이. 다영이 진짜 재밌는 캐릭터야. 다영 씨. 괜찮아? 마인드 컨트롤 해. 야, 나도. 다영 씨. 출연료 더 받았어요? 아니, 우리 다 힘드니까. 아니, 힘드니까. 방송국이 사랑하러 드릴 거예요. 이번 1라운드의 승자는? 자, 준비. 제로. 마지막 풍선 하나예요. 야, 너 조심해. 좋아, 좋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안 돼.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리라고. 돌려. 안 놓쳤어요, 얘. 야, 너 일어나. 아니야, 얘. 일어나. 자, 돌아가나요? 나 일어난다. 자, 돌아가나요? 여름아, 이거 상황에서 보다. 상황에서 보다, 상황에서 보다. 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자, 선생님 일어났어. 아, 힘 왜 이렇게 돼? 얘 뭐 막았어? 야. 잘했어,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승자는 여름 씨가 승리하면서 우체기가 1점 가정합니다. 자, 일어나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잠깐,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쪽견만이 일어나. 나오세요. 일어나, 일어나. 아, 누가 보면 이게. 약간 박혁거새 같네. 이게 아래에서 깨서요? 수빈 씨. 아니, 자기야. 여러분은. 지금 아래, 아래에서 태어나는. 생일 축하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좋았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와, 재밌다.